3년 전 불어닥친 유럽 금융위기의 한파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꽉 닫기 일쑤였는데요. 겨울과 여름, 1년에 두 번 있는 대규모 세일만큼은 예외라고 합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세일 기간을 기다려 사드리는 알뜰한 이탈리아 소비자들을 최기송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토리노시의 명동격인 가리발디 거리. 추운 날씨에도 평소보다 인파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이탈리아의 대규모 세일 쌀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지갑을 닫았던 소비자들도 이날만큼은 큰 맘 먹고 쇼핑에 나섭니다. 상점들은 최고 80%까지 파격적인 할인까지 제시하며 손님 모으기에 바쁩니다. 더 깎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 쇼인도 마네킹에 내복만 입히거나 아예 하나도 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랜 불황으로 고심하던 상인들의 재치있는 유머입니다. 3년 전 유럽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평소에는 쇼핑을 자제하는 대신 세일 기간이나 할인점을 이용하는 알필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 해 소비의 70에서 80%가 세일 기간에 몰리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대규모 세일로 상점가가 모처럼 팔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반짝 소비가 이탈리아 경기 회복에 전환점을 마련해 줄지 주목됩니다.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YTN 월드 최기송입니다.